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코드번호 065-350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0일 목요일 오후 4시 19분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그리고 코스피 둘 다 지금 올선을 좀 안착을 못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은 이제 후장에 조금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인 반면 코스피는 조금 코스닥에 비해서는 좋지 않았다. 그렇게 일단 보여져요. 일봉상으로 이제 올선을 돌파했다가 내려앉았죠. 수급상으로 이제 차이를 보시면 이제 명확합니다. 외국인들 기간, 외국인 기관이 이제 양매수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보험 쪽에서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투신, 사모펀드 이렇게 순매수를 해줬다. 기타 법인 증시작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69조에서 75조. 지금 한 75조에서 80조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우리 증시에 지금 돈이 다시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직 지금 뭐 딱히 그 LG 마그나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언제쯤 나올지는 누구도 모르겠고 이제 회사 당사자들만 알겠죠. 워낙 이제 그 보안을 중요시하는 그런 애플이다 보니까 지금 뭐 협의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뭐 언론에서 그냥 추측성 보도를 하는 거고 이제 확정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아직 그 기대감만 주고 지금은 뭐 딱히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조금 지속된다고 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신성 데이터테크 오늘 좀 21선까지 좀 내려오면 조금 매수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21선까지 안 왔어요. 굉장히 화방 지지가 좀 잘 되어주는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호가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강한 물량으로 해갖고 이제 막아 놓으니까 이게 지지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이제 던져주면 이 물량을 던져주면 뭐 하락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지탱해주고자 하는 그 힘이 강하다라는 거 어쨌든 뭐 오늘 수급으로 봤을 때는 뭐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나왔고 기타법인이 만주 들어왔네요. 기타법인이 좀 들어왔고 그래서 뭐 수급상으로는 뭐 그렇고요. 그래도 이게 참 보이지 않는 이 주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21선 접근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안주네요. 21선이 가격으로 따지면 한 9,8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라인 때 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잘 안줍니다. 주봉. 주봉 상으로 지금 3일선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월봉. 월봉 뭐 그렇고. 그래서 뭐 신성 델타테크는 나름 이제 지수에 비해 좀 견주한 그런 뭐 흐름이었고요. 지수에 따른 뭐 그런 흐름이었고 LG전자는 좀 대응주가 오늘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약세를 보였죠. 그래서 LG전자는 지금 이거래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해외 기사를 애플 마그나를 쳐보면 이렇게 아직까지 뭐 구매 계약이 아 넥스트 LG 마그나에 합작해서 애플 일렉트리카 구매 계약 체결. 체결은 아니고 매우 근접했다. 하여튼 뭐 이거 체결이라고 딱 표현을 해 놨네. 그래서 소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없고 그렇다면 당신이 만지고 볼 수 있는 실제 자동차에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 이거는 좀 약간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약에 근접했다라는 요 부분들은 지금 기사들이 많이 좀 뜨고 있어요. 뭐 협력설에 20만원도 걷든. 일단 그러면 어 신성 델타 테크 얘네들이 이제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신성 델타테크는 뭐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일단 지금 이 하방 지지는 잘 되고 있고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뭐 여기까지 노려볼 수는 있어야지.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11만원대에 매물대가 많습니다. 이 라인대로 해갖고 이렇게 위에서 물려있는 매물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때 물린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량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대량으로 이렇게 털었던 흔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계약 그런 이슈가 생긴다라고 하면 물론 뭐 상한가 뭐 작게는 15%에서 상한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주가로 보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했을 때 상한가가 13,050원입니다. 물론 상을 말면 홀딩이죠. 그런데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매물대가 소화가 안 된 상태로 계약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가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상을 망 상태로 마무리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겠죠.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펼쳐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얼른 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신성 데타테크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상단 부분에 AP투자연구소라고 뜹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AP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단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루하루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승률 그리고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 보셔야 하는 사항들 6가지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읽어 보셔야지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꼭 읽어 보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아침 7시 56분부터 해 갖고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시황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넘기면 이제 9시부터 해 갖고 무료 추천 종목 명이 나갔죠. 그리고 가격 매수가 그리고 이제 목표가랑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목표가대로 수익을 보시면 이제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이 만약에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손절가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소량으로 이렇게 연습해 보는 차원에서 하셔야 한다라는 것 이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세 종목 정도 이렇게 추천이 나갑니다. 어쨌든 지금 뭐 하락 상승하면 이제 상승한 대로 이렇게 이제 차트로써 보여 주시고요. 하락하면 이제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부분을 이제 손절가로 이제 대응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어 요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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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